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난번에 복류룩 샵에서 이것저것 구매한 거 보여드리려고요. 이건 나무도마인데 불규칙한 모양이 마음에 들어요. 이것도 나무로 된 건데 이미 이거는 닦아서 5일째까지 제가 해놨어요. 정사각형 모양도 같이 구매했어요. 얘는 다 5일째 해놓은 거라서 색이 지금 달라요. 프레첼 베이글 사온 게 있어서 그걸로 연어 샌드위치 만들어 먹으려고요. 이month, 이러한 미만을 lang고 저녁으로 또 저곡을 그대로 저기 мер OrQuéidov 프레첼과 초콜렛인 belle 고춧가루 오늘은 블라우스 탑이랑 반바지 입었어요. 그런데 입다보니까 다 블랙이네요. 오늘은 블라우스 탑이랑 반바지 입었어요. 지금 아침 일찍 8시 반쯤에 나왔는데 마라톤 하고 있어요. 지금 마라톤 때문에 파크 헤비뉴 다 막아놨어요. 여기 원래 그랜드 센트럴 앞에 차단이 있는데 지금 오늘은 걸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. 날씨는 지금 비 오려고 하는지 흐리고 그래서 덥진 않아요. 날씨는 지금 비 오려고 하는지 흐리고 그래서 덥진 않아요. 오늘 평소보다 일찍 나왔더니 하루가 긴 느낌이에요. 오늘 평소보다 일찍 나왔더니 하루가 긴 느낌이에요. 오늘 평소보다 일찍 나왔던 날씨는 지금 비 오려고 하는지 흐름이 많아요. 오늘 평소보다 일찍 나왔던 날씨는 지금 비 오려고 하는지 흐름이 많아요. 오늘 평소보다 일찍 나왔던 날씨는 지금 비 오려고 하는지 흐름이 많아요. 오늘 평소보다 일찍 나왔던 날씨는 지금 비 오려고 하는지 흐름이 많아요. 지금 제가 좋아하는 뮤지엄이랑 뮤지엄 안에 있는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또 비강할 거예요. 지금 제가 좋아하는 뮤지엄이랑 뮤지엄 안에 있는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또 비강할 거예요. 또 비강할 주인공을 보고 대개 Migmo에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. 이 영상에서 알던 날씨는 이곳의 보시면 그 차가 불구하고 있는가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로이의 갤러리 이제 도착했어요 바이의 갤러리 이제 도착! 바이의 갤러리 이제 도착! 맛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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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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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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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지금 알버틴 착방 도착했어요 아내가 진짜 예뻐요 아내가 진짜 예뻐요 아내가 진짜 예뻐요 아내가 진짜 예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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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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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